이거 뭐 하는 거야? 엔진이야? 뭐야? 로얄 바이 트러블 아니, 이거 지금 만드는데 이건 여기다 끼는 거야 거기다 끼는 거야? 응 너희들도 열심히 하셔서 이 다음 심사섬에 대해 어, 참가하길 바란다 네? 아, 이건 제 선물이에요 제가 제일 아프고 좋아하는 탄탄 우리 연서 똥 맡겼어 이 삼촌 이거 찾아주세요 뭐? 이거 이거 너무 작겠어요 하지 마세요 아, 찾아요 문 좀 꽉 닫아주세요 시끄러워요 연서 이런 톱니바퀴 어디 있어? 여기있다 이건 언제쯤에 노스키 아이가 젠팡이 될 수 있을까? 으아 네 애기 바로 두 손이 응? 으 영석이가 봐봐 여기 돌리면 앞에도 같이 돌아가 우와 봐봐 이걸 돌리면 이렇게 돌아가 이게 기아라는 거예요 기아 바퀴가 두 개가 있는데 바퀴 아닌데 기아가 완성됐습니다 이건 또 뭐야 더블총 이건 네가 찾아줘야지 하나 더블총 둘 한 거란 게 뭐야 아 이거야? 기엄적이다 연서가 안 찾아줘도 이것도? 연서가 두 개 더 있어야 돼 하나 둘 파란 거 이렇게 생긴 거 파란 거 두 개 더 있어야 돼 여긴 끝났어 하나 더 하나 더 찾았다 하나 더 이게 무슨 총? 더블총 더블총 더블총? 어 더블총이 뭐야 아 옆을 돌려면 이게 돌아가는구나 잘 안 껴 뭐가 잘 안 껴졌지? 어우 멋있는데? 스티커는 나중에 붙일까? 나중에 붙일까? 지금 붙일까? 나도 싫어 지금 붙일래 스티커를 여기다 붙여주면 끝 끝 자 두람면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요거를 어 기대가 부서질 것 같아 완성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남았지 이 녀석야? 어? 야 뭐 이렇게 많이 남았어 무섭이야 이뚜 또 있어? 여긴 유치원 갔다와서 하자 안돼 어? 이거 해다가 연서 미워 너는 계속 놀기만 하고 삼초만 이런거 시키고 이 발톱이 아닌데 연서에 발톱이 이거 말고 또 딴 거 있나? 이거를 해서 바퀴가 왜 이렇게 부실해 너 잘못 끼운거 아니어서? 야 우리 연서 막 잘못 끼운게 많아 응 여기도 끼우는게 있는데 연서야 없어 너 어떡할거야 응? 응? 여기 설명서에 있는데 연서가 잘못 끼워서 없는게 많아 연서야 나머지는 유치원 갔다와서 다시 하자 연서가 막 만들어 잘못 만들어서 아니야 귀여워 이거 봐봐 연서야 이거 봐봐 여기 저거 끼워야 되는게 있어야 되는데 연서가 이거 안 만들었어 여기 우리 이따가 이것도 다시 만들자 응 알았어 알았어 근데 다시 만들면 바퀴도 멋있게 되는데 응 다시 만들래? 얼굴은 안풀어? 얼굴은 지금 제대로 만들었잖아 얼굴이 아버지 총하고는 이따가서 몸만 제대로 만들자 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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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은서가 태워봐봐 앉아서 타는가? 앉아서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? 로얄파이터 로얄파이터? 완성! 이따가 더 멋있게 만들자 응